대학회처럼 공부해서 전도사들 파종시키면 됩니다. 이것보다 각이 더 좋으니까, 그럼 어떻게 해서 찍어야 이것을 3개만 찍히냐, 이것도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찍을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찍는 것이면 꼭 찍는다고 찍어야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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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어? 뭐하셨는데? 해물 뭐라 질끄라? 땅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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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땅나리 나리 땅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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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땅나리 땅나리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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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